오우! 하체! 하체가... 툴플라스 하체를 연상해야 하는데요? 하체가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바디빌딩 패치 아닌가요, 이것도? 네, 맞는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핀프스 챔피언! 오늘 보디빌딩 카테고리 편 저는 툭보이, 우디빌딩 1인 미디어를 담가고 있는 이승훈이고 저는 개츠비 채널의 김승현이고요. 개츠비 채널의 김승현이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어우! 하체 가래. 내정근까지도 잘 보이고 있는. 좋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체 세퍼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체 너무 좋다. 조명도 선택 너무 잘했고, 자영광이에요. 자영광에서 저는 선수 최고가 왔거든요. 자영광에서는 뭐... 몸이 뭐 햇빛이 비출면 먼지도 빛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하하하! 먼지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어어자 저 어깨에 줄 스트레이션이 있어. 이야~! 예. 아, 저 다리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야 붙였다. 좋았어요. 저런 다리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오! 화체도, 굉장히 좋은 화체를 가지신 거여? 이 분은... 하, 풍경 보세요. 네 몸도 좋으시고 구도 좋고 배경에 햇볕 때문에 조명 좋고 자연광의 구름이랑 저 풀 이분은 환경 때문에 가산점이 붙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바디빌딩 포즈를 이어서 계속 칠주고 계십니다 너무 좋으시네요 클래식한 포즈까지 당장이라도 그리고 저기 제 뭐죠? 제초? 제초! 제초기를 들고 가야할 것 같은 그런.. 이야 이제 바디빌딩입니다 보디빌딩 포즈를 아 이게 제 회원님 같은데? 아 그래요? 진짜요? 마스크 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말씀 안 드리고 나가신 거예요? 진짜 회원님 같아요 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맞네 회원님 같아요 하체가 되게 좋은 친구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24시인가? 4시인가? 제가 여기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요? 이분 마스크 두 개 썼어요 어 그러네 얼굴 안 보이고 싶어가지고 얼굴 안 보이지만 눈 봐봐요 눈이 지금 마스크 말려가지고 지금 일부러 김승현 선수님께서 눈 봐봐요 체계하려고 그런가 봐요 하체 되게 좋아요 아스날 편이었구나 사스날 편이었구나 하체가 저희 직근 다 나와요 네 두 번째요 완전히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네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오 와 이거 시합을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몸이거나 시합을 준비를 앞두고 있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분의 가능성이 큰 거 같습니다 네 중군도 보시면은 많이 다이어트가 돼 있는 상태이시죠 저는 지금 약간 보디빌딩 스테이지를 보는 느낌 네 약간 광택도 있고 그죠? 보디빌딩 스테이지가 이런 조명이었으면 얼마나 그쵸 선수들이 좋을까요? 근데 종종 근데 미스터서우나 이런 데는 약간 비슷한 조명이 오오오 좋은 조명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광택은 보세요 이 라인업 자세에서 보디빌더 심판하시는 분들이 라인업 자세를 먼저 보고 어느 정도 순위를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오오 라인업을 치면 전체 포즈바이 포즈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입장하면서 순위가 거의 나오죠 오오 등 보세요 와오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보시면 햄스트링 쪽에 봐도 다이어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중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명한 근육을 또 보여주시면 네 체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 다음 분도 이제 보디빌딩 스타일로 네 아까 그 두 번째 참가자는 이제 비슷하네요 같은 곳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두 번째 참가자는 뭐 왼쪽에 배경이 보였는데 이분은 깔끔하게 완전히 딱 퀄리티 높은 영상이네요 네 저 보디빌딩 팬으로서 이 피플스 챔피언이나 피트니스 등 저렇게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나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바지를 걷어 올리는 것도 보디빌딩 식으로 포징하는 것도 멋있지만 네 실제로 저렇게 팬츠를 입고 나오는 게 보디빌딩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되게 간단하게 찍어도 좋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간단하게 찍으신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또 공들여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아무래도 공들인 분들한테 저희가 좀 수선이 가죠 네네네 사실 1번부터 7번 포즈를 더 정성스럽게 스윙했나 한다는 게 보디빌딩 심사를 제가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좋은 기분이 될 정도 친구 같은 경우도 배경이 나치 근데 미친다는 점 아니에요? 제일 희선인데 이 친구가 21살인가 봐요 안 21살이 아니라 21살인데 대박 보디빌딩에도 관심이 많고 맨스피지클 종목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중간에 맨스피지클 콘서트도 하시네요 이번에 이제 이 네츄럴대회 두 개 다 종목을 도전해 봐서 보험 심사를 한번 볼 건데 ério 어후 오우. 멋있게가 좋네요. 오! 하체! 이분은 하체가.. 와.. 투블라지의 하체를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하체가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와, 이분은 일단은 포즈도 좀, 하체도 좋은데, 와.. 근데 이게 정말 간편하게 찍었는데, 그거 하체가 너무 좋으시니까. 눈에.. 눈에.. 이게 살짝 또 아래에서 찍어서, 본인의 하체의 강점이신 걸 아셔. 아까 무슨 포즈였죠, 얘가? 이게 이제 트위스팅 백 더블 바이스 섹스 포즈, 아놀드 슈얼 아놀드 클래식의 그 트로피 모습이죠 전면 광배는 보셔요 아찔 너무 멋있다 와 바디빌딩 패츠 아닌가요 이것도? 네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다이어트 상태가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코터톤까지 꼬징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멋지시네요 꼬징 트랜지션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 스킨이 되게 아예 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다이어트를 좀 오랫동안 진행하고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이 체스트 포즈에서 어우 볼륨감이 확실히 보여지는 되게 여유 있어요 많이 해보시면 그쵸? 네 초심자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런 분의 복근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복근이 이제 말려 들어간 복근하고 저렇게 뚫고 나오는 복근인데 저 뚫고 나온 복근은 비시즌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어우 마지막 빅토리 포즈까지 오 좋았습니다 이분도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야상성이 보이는 외모를 가지시네요 실이 보디빌딩 보디빌더 디비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팬츠를 입고 나오시네요 뭔가 몸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이분이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가 되면 더 무서운 모습이겠죠 개인적으로 이분은 능연근이랑 이런데 풀어주셔가지고 견갑 좀 이렇게 다운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약간 많이 어깨가 이렇게 막 더블 바이셋트 같은 거 하실 때 어깨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견갑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클래식한 머스큘라를 써보시면 돼요 오 되게 몸이 강해 보이신데 프로스페 이런 것도 허리지금 강수 오 와 바디빌더다 딱 좋아요 클래식한 아 작빌정 님이시구나 작은 빌더 정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 클래식한 포즈를 많이 취하긴 하는데 바디빌더로서 되게 능력치가 좋으신 분이에요 바디빌더 이름도 작은 빌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이게 허리가 막 긴 편도 아니시면서 의외로 그 작지만 좀 서구적인 체형이시죠 제 생각인데 어 맞아요 이대로 정말 열심히 키운다면 약간 리프리스트 같은 약간 느낌도 있으세요 클래식한 포즈를 계속 취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이제 클래식이랑 바디빌딩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바디빌딩 팬츠는 아니지만 지금 엉덩이까지 다 걷어올렸어요 이분은 아시는 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 볼륨감 되게 좋으신데요 네 어깨 사이즈랑 팔 사이즈가 조금 더 큰다면 굉장히 등을 완전히 다 찍어내리지 않았는데도 하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엉덩이 살짝 들어주는 거 보이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에요 일단 네 일단은 바디빌더 디비전을 봤고요 이건 진짜 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보디빌딩이니까 한번 보디빌딩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지를 봐서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디빌딩이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번외로 해야 될 건 다이어트를 조금 덜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봤을 때 보디빌딩 심사 기준은 근육의 모양 그 다음에 균형미 그 다음에 완성도인데 이 완성도라는 거는 사실 등근육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분들은 그런 쉐입들이 나오기 힘들어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봐서 작은 빌더 정번님 이 분이 굉장히 바디빌더적으로 기억에 남고 첫 번째 봤던 분이 저는 좀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예를 들면 전면에서 펼쳐지는 광배근이나 가는 허리 그 다음에 팔 사이즈를 까 저는 바디빌더도 팔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종목이랑 비교가 되는 게 사지가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분하고 작은 빌더 정번님 전체적인 균형미 쪽으로 작은 빌더 정번님 저도 되게 비슷했어요 보디빌딩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보디빌딩에 대한 진지한 태도?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고려해보고자 하고요 일단은 두 번째 참가자 경기복도 잘 입으셨고 비정코드도 잘 취하셨고 심지어 오일님까지 그쵸 완전 스테이지를 거의 재현하셨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두 번째 참가자분이랑 영승혁 님이 또 중간에 너무 인상이 좋았어요 아예 인상이 좋았습니다 좋은 포징과 말씀하셨던 트랜지션 포징에 대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이해 좋았고 뭔가 스테이지에 바로 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또 이제 작빌정 님 작빌정님도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보디빌딩에 대한 뭐 노력? 약간? 그런게 또 확 눈에 들어오고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고 저 한 번 맞추고 가야 될까요? 저 이분 한 번 염승 형님 아 맞아요 살짝 깜빡이 있기 때문에 요분까지 저는 세 분 저는 한 분만 뽑습니다 저는 딱 한 분 네 염승 형님 아 그 다음에는 뭐 그 왜냐면 일단은 시작부터 시작부터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클래식 시크 오이를 했던 브랜치 체인이 시작할 때 이렇게 아 갑자기 포징을 취하는 네 근데 저 포징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물론 몸도 엄청 좋으시고 또 바디빌딩 트렁크도 있고 저는 염승 형님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표에 작은 빌더 정권님 네 세 표에 영승 형님 이거에서 영승 형님께서 네 바디빌딩 카테고리 부분에서 네 네 우승을 하셨습니다 부산 이때는 어떻게 되죠? 바디 프로필 아 방에서 이제 간단하게 찍으셨지만 좋은 멋진 스튜디오에서 네 멋지게 한번 촬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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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함 감을 에야마 ㅠ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